해뜨는 서산,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발전을 이끄는 지자체 단체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표창과 수상, 29억 원가량의 상금을 확보한 서산의 발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한 이완섭 서산시장입니다. 오랜 공직생활과 소통과 창조의 베이스캠프 리더십으로 313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시장선거, 그리고 현재 서산시를 대표하는 행정혁신운동, 오예스운동 이야기 등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친절하고 간단 명료하면서 유연하고도 스마트하게 이를 추진하자는 대민서비스 정신이 도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정치신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